다음 챗턴가? 모르겠네 아무 말이 않네요 흠.. 신호 없음 흐흐흠 아 으으 감기가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안걸린 것 같기도 하고 어.. 다 됐다 야 SSD 롤링이 이렇게 느려? 아닌데 계속 작동중인데? 합시다 나는 어리고 여긴 어린가? 아 나는 누구고 여긴 어린가? 말 잘못했네 으잉? 사람인데? 어 권총 갑자기 공포게임으로 바뀌는 순간인데? 어 아 내 몸이구나 벌레인줄 알았어 아 내 몸이 돼 프로핏 몸 흠.. 이 권총을 내가 사용해볼까? 오 역시 기기는 때려야 말을 들어 흐흐흐흐 뭐가 보이는가 어어 쏘리 총 있네 자아 알파 세프를 죽이러 가보자 아 다음주 타봤네 오 오 불 아 나노비전도 안 켜지네 시스템이 다 락돼가지고 시스템이 다 락돼가지고 아 락돼거나 아니면 작동이 안되거나 어어 쏘리 따세 이에 자아 오 뭐야 이거 아 일로가? 함정 아니지? 콜렉트 데이터? 아 아 나 볼필 없는데 왜 불 왜 까지? 에잉? 아씨 안보인데 잘? 아 이랬다 보인다 오케 오오오오오 오 뭐야 아이 깜짝아 이씨 이 자식아 헤헤헤헤헤헤 뭐지? 하이브 마이 내 머리에서 너와 뭐라 적혀있죠? 아 아이씨 너와 왜 가려 아이씨 안보인데 잘 오케 보인다 셀 세포 흫 자 얼른 갑시다 오우씨 오 노우 으아크 역시 게임이야 꼭 꼭 이런 상황에서는 밑에 물이 있어 어 뭐지? 아 타이어? 야 이거 물 야 이거 진짜 진짜 야 이거 개발하는데만 진짜 시간 많이 걸렸겠네 얍 얍 정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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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진짜 크라이시스4가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그래픽을 나.. 어떤 게임엔진으로 나올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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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네 그래 아 뭐야 아 아 이런 거기 누구 없어? 야 이쪽으로 통운 어떻게 들어갔대? 음 오우 야 저 밝은 빛 저 불빛 효과 보소 야, 진짜 대단한데? 진짜 GTA 4에 비하면 진짜 이... 야... 도대체 GTA 4는 게임이, 게임이 많나? 흐흐흫 진짜 GTA 4가 DirectX 11을 작용하면은 진짜 그래픽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아세프 몸속인가? 데자부? 데자뷰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지 않았나요? 데자뷰? 아, 맞다. 내일 영화 보러 가는데 호빗 2 아, 호빗 2라기보다는 호빗 두 번째 이야기 기다 됩니다 오, 야아 에너지 좀 채워라 아, 이런 오우, 씨 에이 오우, eth... 오우 뭐.. 근육이야? 흠 꼭 외계인은 다들 이렇게 생겼어 자 일로 가는게 아닌가? 아니구나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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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 안된대 30분? 그럼 30분에 모든게 끝나대 오픈더더어 맨 일단 일단 있는거 보다 갑시다 어 잠깐만 좋았어 H 오 야 역시 3개야 보자 50% 아 이거 필요없어 Stronger Armour Slow Armour Movement 아니 이건 말고 두개하고 하나일까요? 아니면 그냥 세개 다 쓸까요? Stronger 아 파워 키 필요없어 Longer Sprint Time Unlock Hydro 아 이거 말고 아 좀 좋은거 없어? Damaging 아 이거 뭐지? Throwing? 말고 세마이 오토 파워 세마이 오토 파워 오토매틱 파워 아니 나 그 총 안가지고 있어 아 고민되네 이거 합시다 이거 하나 풀고 그 다음에 한개짜리 이거 뭔가 Show Enemy Tracer Tracer o distracer 오 좋았어 그래 굿 자 갑시다 리부팅? 안되지 오우 What do we have here 맙힐까 저 데이터 죽고 뭐지? 아 이거 암호 따위네 총알 줍고 완벽해 뭐 완벽한 것 까진 아니지만 잠깐만요 이쪽에 뭐 있지 아 하나밖에 없네 오 열감지 뭐 있다 아 이거 아니잖아 약간 그거잖아 오 맞다 활 터린거지 오 웬님 일단 권총 권총에서 후레쉬를 뺍시다 오 오 여기서 바로 해킹되네 아깐 안되더니 좋았스 자 저거는 그래 이건 안되지 아 유닛이구나 뭐지 아무 딴인가 어이 에헤헤헤 오오오오 노오오 좋았어 빨리빨리빨리 아 늦었다 이씨 그렇지 그치 아 이거 아직 복구가 안됐네 approach the safe 아 씨 다 못봤네 야 두가지 합격을 못하겠네요 좋아쓰 나 안보이지? 야 뭐 이렇게 많아 아 이런 야 낚시네 그치 잡아라 그치 그거 없나? 해킹할게 없네 아 저..어우 저 유닛인데? 잠깐만요 아 이거 진짜 대체 망설이네 나노 수트 시스템이 셧다운됐어 어 그렇지 털이 왔어 일로와 잡아주마 허잇짜 어이 뭐 있다 좋았어 잠깐만요 아니 아 이거 안되구나 지금 안되나? 아 일로 가도구나 알았쓰 더 왔네 거의 여기 들어가면 되나? 그렇지 아 됐네 오케이 뭐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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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나랑 싸우자 일대일로 경찰 출신 나가고 일단 일로가서 아 일로가구나 61 어이구 뭐야 이씨 일로와 내가 하나 처리해주마 좋지 안죽었네 안죽었네 뭐야 이씨 뭐 약간 뱀소리같애 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스읍 스나 흠 걍청 바꾸자 걍청보단 좋겠지 흫 오우 잠깐만요 잠깐잠깐 잠깐잠깐 버릴게요 아 이거 어때 아까 주웠지 오케이 이거 주웠고 그 다음에 오 데이터 그렇게 하고 아까 그쪽으로 옳지 내가 버린거 아 여기있다 갑시다 자 일로가는거왔나? 일로가나? 아 일로가구나 야 그래픽봐 이 불빛효과 이 불빛반사 야 멋있다 오 오 노 오 마인드 캐리어? 클록 인게이지 재밌다 재밌다 야 외장형 파워를 이용해서 나노소스트를 복구했네 내가 너 소리없이 죽이지마 그렇지 그래 총 아 여기있다 그렇지 아치 자 에너지 차면은 가자 자 자 자 누구를 다 버리냐 오 바라펜 오 일단 저녁 해킹하고 아 이런 어 일로 온다 어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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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더럽게 아파졌네 그렇지 아니 이제 총 없네 오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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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 바꿔지마고 왜 바꿔지? 기아하네 아 뭐 그게 그게 큰 상관없죠 갑시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뭐 있는데 아 이런 씨 잠깐만요 이거는 굳이 해킹 안할 것 같은데 아 해킹해야되네 어 뭐지 기계네 오우 가자 오우 씨 쟤 해킹하고 나면 아무도 안되지 아 그렇다 어떡하지 이거 아 큰일났다 아이씨 잘못돌았네 오우 안돼 이러지마 저 녀석은 죽기 정말 힘들더라고 오 해킹되네 좋았어 자 써라 자 그리고 저 튈게요 흫 뭐 이런 씨 아프지 헤헤헤헤헤헤 무슨 총인지 모르겠다 오우 74 닫다 닫다 오우 아 왜 막파네 씨 쥐려 엄청 깔아놨네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오우야 저 뭐지 아 무기구나 그래 이동하자 그래 너의 무기는 내가 잠깐 쓰겠다 땡큐 뭐 곧 필요없지만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쓰고 가야죠 그렇지 예 엑스스킬레톤 엑스스킬레톤 흠 미스테리어군 마셔또냐 그래 그래 잘 봐라 나 안죽었어 그렇지 아이 버리자 아 너무 느려 어 잠시만 아 네네네네네 아 이런 씨 어 샀네 아 이리로 갈 수 있구나 아 승헌저 죽은 줄 알았네 어 일로 가나 그렇지 맞게 왔네 저 그쪽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오우 진짜 많다 잠깐요 아 씨 뭐 이렇게 많아 그렇지 이제 2주 전에 내꺼다 어 터레 어 그렇지 어 뭐야 어땠어 어 끝이야 자 이제 얼른 띵합시다 까꿍 어 뭐야 어땠어 어 끝이야? 자 오우 야 갈길 몰다 이 씨 뛰라 실례요 어 뭐라 아 뭐 나 무섭이지 지금은 얼른 뛰자 얼른 오저저저오 아 이런 잠옷다 아 다시 자 얼른 갑시다 헬로어 일단 일시적인 무적상태이니까 일단 빨리 갑시다 그래 보여줍시다 보여줍시다 나와라 저 실력을 한게 맞나? 아 질질 않네 실례요 좀 바꾸고 혹시나 해서 자 빨리 가자 더 왔다 더 왔다 마지막인거 같은데? 야 한참간다 한참간 어우 더 왔다 두려 두려 알파셋 아 알파셋이 아니고 뭐 뭐지? 네? 맞네 알파셋 무네 오 메인코어라고 해야되나? 나왔다 잠깐만 해킹 해킹 그만할게 티라 뭐지? 일로와 인간의 무기를 맞춰봐 지마 오 오 오 필요 오 필요 오 오 갔다가 오 떨어졌다 이른 쓰자 여기 여기가 그치 너의 약점 거기다 아닌가? 숨어있다가 아 좀 좀 어떻게 어릴수하냐 도대체 정확하게 모르겠네 어 가자 어우 안되겠다 저 맞는것 같은데? 아 티라 오 그래 니가 만든 무기를 처리해지마 오 금방이네 효과 발음 나타나네 어 이거봐라 나한테 무슨 불만이냐 나 죽일려고? 그렇게 치킨 안될거다 오 아프겠다 이게 내꺼야 응? 어 어 어렸지? 아 맥다 웹인으로 써오지 참 저 한번 다운되면은 자 어딨을까 내꺼지 그치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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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프지 꽤 아플거다 아 아 뒤에 있구나 그렇지 사망 아직 사망이야 사살 아 저 올게 돼? 아 저기 있다 아 외계인총 에이 아쉬운 점은 점상 안되네요 아 되게 되는데 좀 힘드네요 오 풀렸어? 오 오 오 오 샷건 외계인판 샷건 어딨냐 오 나왔따 오 휴런지 그래 렛츠 두우스 맨 어 아야 버린거 아닌데? 오 티라 티라 오 잠깐만요 일단 에너지를 좋지 자 마사태다 맞짱 이디온 오 인컴이 스트라이크 오 티라 오 야이씨 그렇지 자 한문에다 끌어안아라 그렇지 됐다 어우 팔아퍼 무슨 오락실도 아니고 오 오 오 dimensional 사실 터라이크 아 쟤 왜카운 쟤 오우 이런 밀릴게 무적이다 대시드라 야 너 끈지게 안죽네 아 됐다 됐다 전진하고 총좀 가져갈게 헤헤헤 어? 가져있다 오우 기간단총 오우 나왔따나왔따나왔따 앗셋 네네 왜 누나를 오 인컴이 스트라이크 오 필요 아 너 느린데 이거 있다 오 살았다 아이씨 사브라 내가 데미지가 닿는지 안닿는지 오 그렇지 끝난거 같은데 그렇지 마지막이다 아마도 그렇지 끝났네요 아마도 이게 엔딩인거 같은데 아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아 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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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단치로 오네 날 어떻게 할까 뭔가 사람들이 다 포... 아 사람이래 외계인들이 다 포일했네 오우 날 먹으려고 뭐지? 오우 살아있네 마이클 아 안돼 어우 추억했어 그치 내게는 화살있지 마이클이 좀 와우 야 이거 아아 역시 화살이 위려 다 죽네 다 죽네? 역시 어이? 어 안돼 뭐야 블랙콜이야? 아니 약간 그런거 비슷한거 같은데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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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닛갓즈 느낌이 그래 come up 난 어디로 가는건가 우주? 목적에 따라서 아 목적 또는 목표 그렇군 목적에 따라서 콜드, 하어드, 로지컬 머신 그리고 그 머신이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그래 사태권 다 있죠 과거는 누군가가 끝나고, 뭐estro는 그지? 로렌스! 그 점자한지, 로너스ος. 로렌스, 잠시만요! 로렌스! 로렌스도 garot한 것들은 절대 수는 없을 때 로렌스! 대왕이 자극적으로 descriptions! 로렌스! 정신여! 프로펫? 아, 구경하다가 다음 세터로 넘어왔네. 어, 뭐지? 아, 알케인젤. 맞다, 있었다. 알케인젤. 잠깐만. 오우! 오우. 맞다, 이게 충련되고 있었지. 야, 저거는 무슨 몸통이 얼마나? 어, 뭐야, 해킹하는거야? 어. 몸뚱하니까 얼마나 크면은 지구 사이즈, 지구 크기랑 비슷한데? 어떡하지? 아, 이걸로? 알았쓰. 자, 천천히. 오케이. Charging. 70, 80, 90. 끝! 야, 세긴 세네. 어우, 폭발했다. 야, 저 조그만한 기계로 저걸 파괴시켰어. 와, 대단하다. 역시 인간,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어우, 설마, 어우, 지구로 떨어지는건가? 어우, 충격이 상당히 클건데. 역시, 대기권에서,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나노소시 있으니까 뭐, 괜찮겠죠. 믿어봅시다. 어, 잠깐만, 이 섬은? 어디서 많이 본 섬인데? 으잉? 왜, 반, 거꾸로 했지? 흠, 스읍, 날씨 있는데, 어딜까요? 흐흫. 오. relative price was after us and in doing so we lost sight of who we really are and who we can be the best version of ourselves a machine must be able to serve humanity not a cage to trap it as the people as our world we have been given only chance let's never forget what we learned for the cost of that knowledge has been very high indeed none of us 아 그 나노숱이 저 이 사람 원래 인간모습으로 바뀐건가 얼마나 그랬으니깐 여하 로렌스 바른즈 역시 기억나시는가요? 크라이시스 1 그 뭐지? 크라이시스 1에서 한 미션 두번째 미션인가? 첫번째 미션인가? 어쨌든 거기서 그 오다보면 여기서 그 신호가 제임되잖아요? 방해되서 아 저 기억할게요 그래서 그거 파괴시.. 처음으로 파괴시킬 때 저쪽에서 파괴시.. 아.. 파괴시키거든요? 아마도? 예.. 끝난거 같습니다 예.. 겨울바 특지 3탄 예.. 크라이시스 3가 끝났습니다 야.. 빨리도 한다 진짜 예.. 아.. 그리고 또 어.. 이제 4탄하고 5탄을 할지 모르겠네요 4탄을.. 아.. 4탄은 반드시 하고요 5탄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gде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비езж blond이 궁극이 여성 thumb 넘 Dialabyrinth guitar solo guitar solo